한글자막 by 한효정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무시무시한 것이 산다잖아 그것은 말이야 백 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야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복수를 해 주십시오 네가 당한 일은 딱 하나 나란 일은 그리 사사로운 일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모든 일을 끝내고 조선 땅과 여진 땅에 살아있는 모든 걸 죽여버리면 나도 당신들 곁으로 갈 거야 다행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